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출애국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셨다는 그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으로 오늘 새벽 모든 시작을 그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38의 언약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We do in my ownness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를 진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끝난 부도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으로 지속을 하시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으로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 속에서 사는 것이죠. 미션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성취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부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오직이란 원약 속에서 유의성 축복을 하루 동일 누르고 재창조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일, 작은일, 어려운일, 슬픈일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질문 후 말씀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봐야 될 것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0절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하께 불을 짓고 여기서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최고 강대국 나라, 애굽의 나라, 왕, 바로 왕이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군사력을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 전혀 군인으로서 전투로서 준비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현실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저 쫓아오는 사람들과 앞에는 홍해가 막가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어쩔 때 보면요. 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왜 그것도 해결 못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기준이 틀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있다 해도 모든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능력을 사단은 전혀 두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착각한 것이 뭐냐 자기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의 백성이 기준으로 그 사실과 현실을 바라봤더라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완전히 물을 꿇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 피의 그 말하면 완전히 해방됐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했을 텐데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다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준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갈등으로 만약에 결론이 났다면요. 느껴진다면요. 뭐겠습니까? 그 현실과 상황을 지금 내가 아직도 나의 옛 체질과 내 각인된 그 뿌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언약부터 붙잡으셔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약의 기준은 모든 걸 바라보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여호와께 부르짖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나 너무 무서워요. 불신앙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언약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 한번 이 현실 속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지금 이 현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해서 언약 붙잡고 말씀 쓰고 들어가야 기도 쓰고 들어가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으로 언제 들어가냐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체질 그대로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배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언약을 보지 못하고 예체질 그대로 걱정 근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니까 언약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누군지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이 현실만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체질 그대로 오늘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보인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너무 안 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지금 문제가 내 앞에 있으니까 빨리 깨닫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언약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 따르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새벽 예배가 되실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수련회 갔다 오면서 오가면서 많은 분들과 제가 담당이 포럼을 하는데 우리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4기로 3개월 시안부 인생을 받고 낙심돼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언약 안에서 구원받고 이분이 지금 9개월째 막 더 성경축만 해가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다민족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지금은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현실에 무섭고 두려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유튜브 채널 자기가 이걸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할 게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간증을 실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내고 필리핀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금세 1500명 이렇게 조회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명 아이고 높다. 우리 입에 붙고 더 높네. 그래서 1500명 꽤 높은데 그래서 계속 지속하라고 지속하라고 얘기했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해서 저거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냐고 그럼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 불가능해 보는 현실을 보냐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전에는 이 문제가 나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가슴을 두드리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는데 은혜관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딱 그 문제를 바라볼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릎으로 넘어질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완벽한 인도를 보여주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그냥 그냥 두려워 마세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70인 제자로 70 나라 살릴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오라인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내가 모든 틀린 것을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또 뭐랄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보라.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도 있고요. 또 구원은 뭐냐?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뜻을 위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하신지 한번 봐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전적인 눈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성취를 누가 하십니까? 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하십니까? 내가 구원의 삶을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그거를 믿고 아멘 할 때 내가 그 축복의 언약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시간 때문에 꼭 이렇게 말씀 가만히 서서 보라. 여리고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우리는 현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놀랍죠. 우리가 말씀 저런 거 말씀 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정말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완벽한 인도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무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겠다. 역사하실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성취하겠다. 가만히 서서 봐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애국 홍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애국이 바로가 쫓아오네 이런 표현을 할까요? 홍해라는 그 앞바다에 왜 세웠을까요? 그 말은 그 어떤 인간의 기준 한계도 말씀은 다 능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불신앙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지금 된다 안된다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기준을 바라며 그 현실 다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내 눈에 드디어 보이는 것이죠. 그 인도가 보이는데 아 내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실 말씀연약을 나에게 주셨구나 가만히 서서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다. 홍해 나일강 여리고 가난정쟁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홍해 나일강 여리고 가난정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증인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붙지 않는 전도와 성교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인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70제자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디금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